야, 일단은 교연, 교연. 하나, 교연, 형. 제가 배전할 테니까. 형. 야, 몇 개 찾았어요? 그래, 좀 줘요. 그럼 내가 알려드릴게요. 석친 형께 어디 있는 걸 얘기를 해 주거나, 지옥가 어디 있는 걸 얘기해 주잖아. 우리가 찾아서 너 다섯 개 줄게. 아, 내 이름, 이름을 지느라? 지금 총 몇 개 찾았어야 될 거예요? 거의 없어요, 지금. 어떻게 될 거야? 너 여덟 개인 걸 찾았으니까. 진짜요? 어떻게 해? 너는 지금 이겨도 넌 못 찾아요. 무조건 멀찍해. 1등은 못 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면 내가 석진이 형 거랑 지옥하고 찾아 다 터뜨려도 되죠? 아니면 내가 석진이 형 거랑 지옥하고 찾아 다 터뜨려도 되죠? 그래, 되지. 자,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 건 건대지 마요. 오케이. 내 거 다 아든지 알지? 변기 있고, 나 휴지 뒤에 있고 그래요. 다시 오픈했어요. 오케이. 나 휴지 뒤에 있고 그래요. 다시 오픈했어요. 오케이, 그러니까. 오케이. 석진이 형하고 지옥하고.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너 그거 산책꼬치 이거 끼고 있어. 장갑 빨리 언니 터뜨려. 어떻게 하라고? 진짜 나 그런 느낌 나네. 냄새가 확 나네. 밀가루 묻혀서 주세요. 와, 대박. 형 뭐 달라고요? 아, 뜨거워. 호일, 호일. 야, 지자야. 우리 가족 같다, 야. 이렇게 있으니까. 그렇게 가족이면 참 재미는 있겠다, 그렇지? 아, 위에 가족이면. 재밌지. 재밌죠. 재밌죠. 이렇게 위에 가족이면. 아, 이렇게 오선, 오선, 오선. 아, 세찬이가 우리 집안 식구들 하면 참 좋겠다. 하하하하. 그럼 내가 별 가능성이 있나? 있지, 있지. 형, 나 조카들. 아, 정말? 어? 형님. 됐다.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. 뭐?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. 뭐? 밑에서 뒤에 들어왔어요. 야, 너 왜 그래? 들어왔어. 얘기하잖아요. 얘가 우리가 가족같이 막 이렇게 화개해야 하니까 좀. 그러니까. 지금 냄새도 막 명절이 오는데 여기서 얘기하긴 해. 밑에서 이미 제 거는 거의 다 찾았대요. 우리가 다 이기면 어쨌든 벌칙은 안 받는 거 아니야, 그렇지? 꼴등은 받는 거죠? 우리 중에서 꼴등. 우리 중에서 꼴등은 받아? 이기면 돼. 내가 꼴등 할게. 내가 꼴등을 할게. 내가 꼴등을 하고. 아, 아닌데요. 아니야, 내가 꼴등하고 난 벌칙 양도권 있잖아. 아니야, 내가 꼴등하고 난 벌칙 양도권 있잖아. 유재석 씨. 야, 나는 벌칙 면제야. 나는 벌칙 면제입니다. 나는 벌칙 면제입니다. 오늘 안 써요? 오늘 안 쓰고 그냥 오늘 맡겠습니다. 그러면 벌칙 양도권은 3개월 안에 쓰세요. 네. 어? 아, 맞다. 오빠 있네. 나는 처음에 광세가 한 짓이 너무 얄미워서. 그치, 그치. 그럼 형님이 마음으로 잡아놨어. 오늘 그럼 그거 쓰는 거야, 오빠? 형, 그럼 전 뭐랄까요? 형, 그럼 전 뭐랄까요? 전 시키는 대로 다 죽은 척이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신는 거 하겠습니다. 내가 벌칙하면 되니까 팀만 이기자고 우리, 어? 아, 팀만 이기. 아니, 아버지. 아니, 아버지예요. 우리 형의 양은. 아유, 우리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. 막내야. 전 올려야 돼, 전 올려야 돼. 맛있지? 우와. 그 다음에 밥도 돌리고. 우리는 밥 먹자. 배고파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네. 하야, 네가 밥 좀 차려라. 우리 육전할게. 야, 이씨. 아이, 저, 이씨. 왜, 왜, 왜. 저거 왜 저러는 거야, 저거. 미친놈도 아니고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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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. 아, 그냥 이걸 가져가. 형님, 밥을 갖고 왔습니다. 어. 그래. 저거 돌리고 있길래 하나 더 뺏어왔어요. 맛있다. 밥을 빨리 저거 빨리 갖다 놔, 밥. 그냥 훔쳐가더라고. 아, 너넨 밥 먹어. 아, 먼저 부는 거야. 아, 너희도 밥 먹어. 아, 먼저 부는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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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만두 먹자, 만두 먹자. 왜? 내가 뺏어. 내가 샘이 왔어요. 아, 저 도둑놀이. 아니, 성전을 못 하겠네, 진짜. 음, 형님. 아버지. 왜? 아버지. 아니, 그러면 줄로 intentionsacy. 왜, 왜? 아니, 아버지 찍으셔. 아니, 아버지 찍으세요. 아니, 이건 아니잖아, 이거. 방금 딱 말씀드렸期間 있었어. 야, 야, 야. 너 teaser 먹어. soi expects 해. 하아. 야, 아니 깜 boil 다 써. confined. ängen이 nah. 아이. 아, 상점을 못 할 지방이네, 진짜. 아버지, 좀 드세요. 아, 저 상 Quińsk만 만나서. 상농무지만 만나서. 많이 뺏겼어? 아이, 거농을 가져가고, 거농을 가져가고 그냥. 못 베어가지고 그냥. 아, 저것들 저, 저, 저. 저 애 아버지가 저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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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? 못 베어서 그래, 못 베어가지고. 맨날 싸움 박지 말고 다니고. 그러니까 말이야. 야, 근데 우리 저기 전을 몇 개 올리면 되는 거지? 총 10개예요. 그럼 7개 해야 되네? 네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줄게, 줄게, 줄게. 터뜨려줘. 알았어, 줄게, 줄게. 이것만 올리고 줄게. 아, 진짜, 지금. 지금 줘. 5천 원 아니면 터뜨렸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줄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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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. 줄게, 줄게, 여기서. 누구 건데? 없어, 없어, 없어. 이제 없어. 언니, 이거 누구 건데? 누구 건데? 내 거, 내 거. 내 거. 형.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슈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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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지 마, 하지 마. 깬다, 깬다. 지훈아 가방에 있는 거 좀 뺏어왔어. 차라리 깨는 게 나아. 여기 넣느니 깨는 게 나, 차라리. 어디 넣어야 돼? 여기 깨. 오케이, 자. 아니. 에이, 에이. 자, 진짜. 오케이, 자. 아니. 에이, 에이. 자, 진짜. 빨리 올려, 빨리 올려. 빨리 올려.